이번 시간에는 개발도구 중에서 에디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 전에 이 소스와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. 이 소스, 코드 두 개 다 같은 말인데요. 이것들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 또는 웹서비스 또는 앱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가를 기술하는 것이 바로 이 소스,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. 말하자면 설계도인데요. 이 컴퓨터라는 것은 굉장히 신기해서 여러분이 그 설계도만 컴퓨터에게 제출을 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거기에는 소스, 코드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. 바로 이때 소스를 만드는 행위를 코딩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하죠. 그때 사용하는 편집기를 에디터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코드는 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편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간단하건 복잡하건 상관없이 어떤 것도 에디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수월하게 해주는 수많은 에디터가 있을 뿐이죠.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사용하면 되지만 이번 시간에는 무료면서 이 PHP 개발에 강점이 있는 이 압탄화라고 하는 에디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